자, 고맙습니다.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직 해설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문제의 출제의 경향과 또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한 수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유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 국어시험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따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분 보십니다. 1번은 중복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죠. 우리 업법 문제에서 인여적 표현 이렇게 표현하고 중복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1번 따로 체크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이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높았다 보기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 2번은 표현 효과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은 대화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국어시인 문제고 그냥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 김대리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장이 김대리를 나무라지 않고 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 김대리의 미안함을 좀 면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이런 비슷한 유형을 경률이라므로 말로 표현한 적이 있죠. 경량의 경률, 동의의 경률이라면서 표현한 적이 있죠. 그 응용한 것인데 그 암기 안 하셔도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요. 자 3번 보십시오. 3번 포함 내용을 했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대한 얘기죠. 글쓰기에 대한 얘기인데 포함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다짐하게 또 국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어볼게요. 3번 같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됩니까. 없죠. 필요 없죠. 맞죠. 그래서 국어는 그렇습니다. 국어는 공부 하나 단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0점이 안 나옵니다. 국어는 0점 맞는 것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부 하나 단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일정 부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번이 그런 문제예요. 국어진 문제입니다. 뭐 유행을 구분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4번 보십시오. 단어 맞춤법이죠. 맞춤법. 4번 체크하십시오. 맞춰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맞춤법 순칙으로는 사실 4번 임제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 문할 수업할 때 의문 규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문할 수업할 때 이걸 상중하로 난도를 따지면 하죠. 하에서도 다시 상중하를 하면 중 내지는 중하 정도. 그 정도 수준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언어 문제가 좀 줄고 주는데 언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에서 자신감을 얻고 또 점수를 기본적으로 보충하면서 구글을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언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추세여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올해 지방지 시험은 언어 문제가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4번은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고요. 실수라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죠. 자 뒤에 5보십시오. 그 셈이라는 시입니다. 시인데 1분부터 4번까지 보기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일치 문제이죠. 내용이 일치 문제이고요. 자 그라고 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만한 지식이 있다면 3번 공감각 정도. 그리고 4번 구어체 정도. 이 정도의 용어만 이해가 되면 이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죠. 맞죠. 정리하면 대개 시 문제를 풀 때 그리 우리에게 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 정도 우선 수사법 정도. 또 공감각 정도. 또 감정이입 정도. 그러면 어조에 대한 이해. 어조. 화자의 태도죠. 바로 화자의 태도에 관계된 어조의 문제입니다. 태도. 그리고 시의. 시어나 시구절을 보는 감각. 우리는 보통 워낙 시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시들을 다 분석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으니까 보통 시어나 시구절을 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써먹는 방식이 긍정. 부정.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 기쁨과 슬픔의 이미지. 가볍고 경쾌한 느낌. 무겁고 닥한 이미지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어를 구분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랬죠. 이 정도. 이 정도의 내용을 아시면 어떤 시가 주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모든 시를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유로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풀 수 있고요. 다만 3은 구어체로 문가면 이 말의 반대가 문어체죠. 문어체죠. 자 문어체는요. 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미 독립선언 써 있죠. 우리 한 소절 정도는 암기하고 있잖아요. 가령 조선은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이러면 이런 말투는 글을 쓸 때나 쓰일 뿐인 말투이지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밥을 먹고자 하느라. 내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느라. 이러면 이런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십시오. 기미 독립선언스 같은 그런 말투를 두고 문어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말투를 두고 구어체란다 생각하십시오. 이 구어체가 보통 말을 하듯이 글로 표현한 것이니까요. 이걸 고생하게 언문일치화된 문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언문일치가 바로 이 구어체의 문장을 두고요. 언문일치화된 문장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상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공감각 정도 식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고 없고 정도는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죠. 그래서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보십시오. 주장, 중심, 내용이라는 얘기죠. 맞죠. 우리 읽기 요령은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 읽을 때 내용 덩어리별로 끄응하면서 읽고 또 끄는 덩어리 중에서는 중요한 덩어리고 안 중요한 덩어리도 있을 것인데 안 중요한 덩어리는 버려버리고 중요한 덩어리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명사들이 있을 것인데 명사 위주로 핵심어를 톡톡 뽑으면 문장은 길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중량극과 안중량극을 구분하면서 이런 연습들을 해두라. 그게 독해 연습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읽기 연습만 조금 돼 있으면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7번 화룡형 글이지만 이건 뭡니까. 사실은 맞춤법 문제이죠. 7번 책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표준은 16항이죠. 16항일 것입니다. 표준은 16항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분말과 주말의 관계인데 주말의 경우 모음 어미를 못 붙이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하고서 하는 수업은 아닌데 일단 입회성만 한번 해볼게요. 머무르다 주말이 머물다이죠. 그리고 서두르다의 주말이 서둘다이죠. 서투르다의 주말이 서툴다이죠. 네디디다의 주말이 네딛다이고 가지다의 주말이 갓다이죠. 맞죠? 그래서 다 주말과 본말과 주말의 관계라서 맞춤법들은 다 맞습니다만 이 다섯 개, 이 다섯 개는 특히 모음 어미를 붙일 수 없죠. 이 주말 다섯 개는요. 모음 어미를 붙일 수 없으면 안 된다 피웠죠. 됐죠? 됐습니다. 이거 끝에 다만 기본이 두 가지 다 있어가지고 두 가지 표기가 다 맞는 여섯 개를 보기도 하죠. 여섯 개 여쭙다, 여쭙다, 서럽다, 슬다, 가엾다, 가엾다, 북돋다, 북돋다, 외우다, 외다, 띄우다, 띄다 됐죠? 이런 것들이요. 좋습니다. 필기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문제풀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맞춰야 될 맞춤법 문제이죠. 확인해 볼게요. 화룡이란 것이 뭐죠? 화룡이 어간에 어미 붙인 것을 듣고 우리 국어에서는 화룡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간에 어미 붙이는 것 그래서 어간에 어미를 붙이는 과정에서 맞춤 법이 맞나 틀렸나 이 어미를 붙일 수 있나 없나 그걸 물어서 문제를 화룡이란 표현을 쓴 것이에요. 길로 맞춤 법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보십시오. 한자 성어죠. 일단 읽어볼게요. 8번 토사구팽 2번 권토중례 3번 수불석권 4번 아전인수 이러면 요즘도 한자 성어를 어렵다 이기면 안 되죠? 맞춰, 반드시 맞춰야 되죠? 자, 8번 체크하십시오. 한자 성어입니다. 자, 특징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자 성어는 그 의미를 묻는 것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뭐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한자 성어를 이용해서 한자 표기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유언피어 해서 피자를 피워두고 이에 어떤 피자가 들어갈 것인가 따지면 한자 표기에 변형된 문제를 볼 수 있죠. 나눈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자 성 문제는요. 한자 성의 의미를 묻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낸다. 그러니까 이 수준 딱 이 정도인데 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 않을 거란 가정하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구분 보십시오. 추장.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참 땡큐죠. 요즘도 블랙 같은 경우는 땡큐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두 개의 달러밖에 없으니까요. 맞죠? 하고요. 자 오늘 쪽 10분 한번 보십시오. 7번 보십시오. 그럼 따로 적을게요. 10분요. 이건 한자 어휘죠? 한자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자. 1번. 어? 유기? 2번요? 근절 3번요? 투기 4번요? 포기. 포기. 유기. 근절. 투기. 포기. 그래서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없죠. 작년대는 국가재생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죠? 자 그럼 요 상황이 1번 협조. 2번 협주. 3번 협동. 3번 협상. 뭘까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뭘까요? 협상이겠죠? 그것이 바로 작년도 나왔던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한자를 줬어요. 한자를 읽을 수 있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자를 주니까요. 못 읽어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실조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글자의 한자 어휘에 대한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자 그랬죠? 한자 음을 읽을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음 읽기.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렇다면 천점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어차피 8번처럼 한자 승음 문제도 한자만 주니까 한자 승음과 사자 승음 아이가 네 개의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네 개의 한자. 그걸 가지고 한자 음 읽기 연습을 좀 더 철저히 해두자. 그래서 두 글자의 한자가 주어지더라도 한자 승음을 읽고 한자를 봤으니까요. 음을 읽을 수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한자 승음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니까요. 한자 승음을 보면서 한자 음 읽기 연습도 같이 대비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자 편은 한자 도금 편이 있지 않습니까? 도금 편에 포기 정도의 한자는 나오거든요. 됐죠? 포기해서 기자만 읽어도 나머지는 다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런데 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요. 알아요. 참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한자를 가지고 모유선이면 보통 30%대 진짜 잘하면 40% 딱 40%요. 41%도 아니고 딱 40% 증납률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에서 특히 국가적인 지방직보다 한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시험이니까요. 한자 도금 편 그리고 동자 이엄어 그 두 가지. 그 중에서 우선 우선 순위는 동자 이엄어의 우선 순위를 두고 공부를 좀 하자 그랬죠.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있던 국가적인 대회에서 한자 도금과 한자 동자 이엄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 음 읽기 연습이 돼야 10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락은 이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실력들이 실수 없이 문제를 풀면 그만 그만하지 않습니까. 80점 85점까지는 기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점 85점 이건 참 아쉬운 점수죠. 아주 기분 좋게 떨어지는 점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한 문제를 더 맞히는가. 그게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매 과목당 그런 것이 꼭 한두 개가 있겠죠. 그 한두 개의 의료 문제를 누가 극복해 내는가. 그렇게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한 과목당 한 문제 다섯 과목이 모이면 다섯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섯 문제 같으면 점수가 몇 점입니까. 전체 100점 평균에서 5점 아닙니까. 전체 평균 5점이요. 그냥 100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렇죠. 5점 아닙니까. 5점이 엄청난 점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맞죠. 0점 몇 점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점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기서 당락을 결정 지는 것이죠. 됐고요. 한자 의의였습니다. 자 뒤에 11번 보십시오. 이게 코처 쓰기 문제지만 사실은 이 쓰기 문제가 아니죠. 아니고요. 어법에 관계된 문제죠. 그래서 11번 체크하십시오. 어법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참 게으리게 풀 수 있죠.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해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했는데 이상해. 그게 틀린 답이죠. 맞죠. 가령 1번 같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꼽고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전으로 꼽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어가 리셋 증후군인데요. 꼽히고 있다 정도는 몰라도요. 맞죠. 이상하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자 12번 보십시오.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 자 이거. 이 12번이 좀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원래 원문에는 한자 그 뒤에 음이 안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했을지를 만들면서 뒤에 음을 붙여놨는데 원래 한자만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한편 저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나무 첫자를 아니까요. 이렇게 맞출 수 있었는데 보는 순간 이거 이거구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 밑에 세 번째 무인은 좋아하지 않고 문사가 그리고 밑에 모학사. 모자가 무슨 모자고 털 모자이가. 그러면 털이니까 풋이겠지 풋. 풋하고 인간되는 것이 뭘까. 사물이 뭘까. 종이 이렇게 해요. 나 이럴 생각했거든. 그런데 다른 데서 힌트를 얻었대요. 체륜. 체륜. 종이 맞는 사람. 여기서 힌트를 얻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힌트를 얻더라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진체죠. 사실 가진체는 제가 수업할 때 일반 행정직에서 강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제목하고 사물을 암기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문을 이용한 문제라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우리 지문 특강 시간에는 합니다. 가진 작품 다 보죠. 다 보는데 그런데 들었다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는 이 12번이 좀 변수였을 것 같아요. 느낌에. 좋다는 잘 맞추는 거고 고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소방직이라든지 국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찰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의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 가진체 같은 것은 우리 기본 세계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작품의 제목과 무엇을 의미하시겠는가. 그 정도는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같은 질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받으면 이렇다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체는 사실은 2018년도에도 지방직에서 나왔고 올해도 지방직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소설 중에서 금수회의로겠죠. 금수회로는 총 7마리의 동물이 나와서 인간사회단 비판을 쭉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주고 이 비판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있든 그 기본서 신소설 부분의 금수회로 보시면 거기에 동물과 무엇을 비판했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있으니까요. 그 정리하면 받은 것도 한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딱 이런 스타일로 낼 수 있는 좋은 문제거든요. 그걸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됐고 13번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 선생님 저 90점 맞았대요. 13번 틀렸습니다. 그러대요. 90점이 낮은 점수는 아닌데 이 친구는 잘 못 시험을 본 것이죠. 95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인데 그렇죠. 됐죠. 13번 그건 국어죽이 문제예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공부하실래요. 없어요. 그냥 읽어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고요. 뒤로 14. 봉산탈지문. 우리 이 지문을 너무 잘하니까 이 지문을 읽지 않았죠. 실제 문제 풀 때. 읽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지문이니까요. 그렇죠. 국글 장단이 있죠. 춤추는 대목. 우린 그걸 갈등의 일시적 해설을 보고 기만적 화해라 배웠죠. 맞죠. 그 가면서 대사 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3번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출 수 있는 것이었고요. 체크는 안 할게요. 자, 10번 보십시오. 띄어쓰기요. 띄어쓰기. 아,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해도 해도. 이게 품사가 부사가 부사가 아닐까 싶어 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1번은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죠. 그런데 2, 3, 4는 확실히 아는 거 아닙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사지수나입니다. 사지수나는 세계에 보기만 하시면 100% 맞출 수 있죠.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는 세계에 보기에서 답이 있든지 없든지 할 것이니까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것마저도 희미하게 알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00년의 심장에서는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헷갈린 거 세 개로 헷갈린 거 아닙니다. 보통 두 개로 헷갈리죠. 지금 이 보기는 1번과 2번에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을 확실히 알았으면 답은 당연히 1번 찍었겠죠. 맞죠. 그러나 2번마저 헷갈리면 고민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알 때 확실히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수부할 때 수시로 말하는 것이요. 이건 툭 건드리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대로 진짜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거 안 돼서 이게 무엇이 맞다 고민하고 있죠. 벌써 헷갈리고 있는 것인가 반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툭 건드릴 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은은은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이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됐죠. 그렇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됐고요. 미안합니다. 띄웠어요. 옳은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7번 보십시오. 이거 15번도 체크하십시오. 계속입니다. 어느 문제이죠. 체크하십시오. 참고로 15번 이 뇌에 대한 얘기는 우리 문화교재 제일 뒤에 끝내기 200제 보시면요.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6번 문제하고 9번 문제 9번 문제인가 9번 문제하고 60번 문제인가 60번 문제는 이 내가 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아는가 하면 이걸 수업을 들은 데 틀려서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다 싶어 가지고요. 내 책이 없으면 이건 내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문화교재를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두 문제나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친구가 맞혀 없겠죠. 맞혀 없겠죠. 우리 문화를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바로 끝내기 200제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못 풀었거든요. 헬스 리스트가 다 풀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책에 있다고 다 맞추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렇고요. 16부 보십시오.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 이것은 내용이 일치 문제 같습니다죠. 소설 문제죠. 소설 문제인데 내용이 일치 문제입니다. 읽어서 문제 맞출 수 있죠. 소설은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아마 문제를 풀었던 사람은 이 16부 문제는 거의 다 맞췄을 것인데 어떻게 맞췄는 걸 물어보면요. 읽어서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설은 소위 3문 장르는 읽기 영역이에요. 박스가 주어지면 그 박스를 읽어서 그것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의 고유한 내용이나 그것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공무원 시험 준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문학의 공부 범위는 어딘가 하면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은 일단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현대 시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니까 이 두 개 정도를 공부 범위에 집어넣으십시오. 가지고 있는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 문학 작품들하고 현대 시 이 두 가지가 내 공부 범위고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3문 장르입니다. 특히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장르들은 그냥 읽기 문제니까 읽어서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범선의 오발탄의 소설에서 오발탄의 무엇을 상징하지. 괜찮은 문제 아닙니까. 실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뀐 토지 등장에서 토지가 무엇을 상징해 안 묻더라고요. 제 눈에 광장의 소설에서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지 안 묻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부터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 범위는 그다이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 공부할 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시킬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따지면 유추 문제죠. 유추. 이런 것입니다. 일정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A를 보니까 A는 A, B, C 그리고 D다. 그런데 B도 마찬가지 A, B, C. 그래서 그다마 D 읽기 시작하기 개발하는 유추 아닙니까. 유추인데 보통 비유적인 것을 많이, 비유를 많이 동반하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면 그 요, 이에 짝치기하는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읽어서 푸시면 되죠죠. 됐습니다. 구구적인 문제고. 물어볼게요. 17분간 어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특별한 거 없죠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거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 거. 앞으로 작은이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나갈 것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18분 순서 배열 문제이죠. 땡큐죠. 이 정도 분량 같으면요. 맞잖아. 달력이 긴 것도 아니고요. 맞죠. 땡큐죠. 됐습니다. 가장 좋은 힌트는 뭐라고요. 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기억이나 리얼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하면 1번처럼 읽어보고 3번처럼 읽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읽어보면 가닥이 잡혀져죠. 됐습니다. 하고요. 19. 추론. 추론은 내용의 일치 문제보다 조금 생각을 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일치 문제는 고지 곧대로 지문 속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면 되는데 추론은 초지 내용을 파탕으로 생각을 조금 더하게 만드는 것이 추론의 형태의 문제이죠. 맞죠. 이것도 우리가 3월 달 문제 시간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죠. 이런 연습들은. 긴 지문을 통해서 시간 줄이는 연습도 하고요. 하여튼 추론은 그냥 푸시면 돼요. 푸시면 돼요. 내용의 일치 문제처럼 푸시면 돼요. 자 20번 보십시오. 자 이게 행위의 주체에 대한 얘기죠. 따지면 주몽스러워서 고전 산문이죠. 고전 산문입니다. 읽어서 풀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풀면 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20번 총평해 볼게요. 우리가 틀 수도 있었던 문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틀 수 있는 문제로 분류하는 것이 한자. 지금 20번은 없지만 한자 표기. 20번은 없었지만 고유어. 또 20번은 없었지만 속담 및 관용어들. 대충 이런 것들요. 이것이 사실 틀 수 있는 문제의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했죠. 그런데 20번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는요. 이 10번은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자라고 아까 우리 저생전 있죠. 본문 속에 진짜 한자만 줬던 저생전 그것도 한자만 있었으니까요. 아까 12번. 이게 변수가 좀 되었다면 정확히 이 시험을 실수 없이 시간 제지 않고 실수 없이 문제를 풀었다면 기본적으로 90점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85점도 좀 아쉬웠다라고 할 정도로 썩 좋은 점수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시험은 좀 핑계하고 좀 무난했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시험일수록 제일 그린 게 한 문제의 실수가 거의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국어 한 감옥을 놓고 총평을 한다면 이 시험은 90점 그 이상이 되어야 좀 쳤다. 좀 괜찮게 쳤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85점과 80점 때는 좀 많이 아쉽다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만 놓고 합격 컷을 증한다면 역시 90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만 놓고 합격 컷을 증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국가직에서 요정도의 수준 요정도의 난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이 이상 더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요 패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어차피 문제풀이는 사실은 75점 마켓에서 하는 수업 아닙니다. 80점 마켓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죠. 그렇죠. 한두 개 더 많아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조금 난도 있게 계속 이렇게 이 행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요. 스트레스 억수로 받게 만들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점수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8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때문에요. 이것만 급하게 되면 90점 넘어가는데 꼭 이거 틀려서 80년대에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보통 그 정도 점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줄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좀 어렵게 해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난도를 이대로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 패턴대로 조금 어렵게 공부하자. 국가직은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의 전체 방향. 혹시 지금 문제풀이 정도를 듣고 있을 정도 같으면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내고요. 최종 단계에 접어든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인데 그런데 공부의 연륜이 좀 짧은 친구들은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우선 ESK 있죠. ESK가 뭔가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ESK는 순수 이론법도 있고 그리고 어문 규정도 있습니다. 맞춤법 DSK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자성어요. 한자성어는 사실 한자 표현을 숙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고요. 맞출 수 있는 문제로서 제가 이 파트에 분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난도의 시험이든 이 정도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요. 잘 관리하시면 80점 내지는 85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올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사실 공부할 양이 제법 많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이지 않습니까. 일단 공부를 할 때 이걸 1단계로 공부의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이걸 먼저 정리하시는 후에 우선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80점 전후에서 계속 안정적 점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가정은요. 기분 좋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로 보기에는 한마음 2%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두 개 정도 더 맞춰야 기본적으로 90점. 그리고 어떤 감옥이든 그래도 90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고득점이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후가 90점 이상을 맞아야 될 것은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감옥이 영어예요. 그렇죠.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차라리 공부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버리면 더 좋아요. 영어는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슬립이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되게 쉽게 놔버리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게 진짜 고득점 맞아버리거든요. 영어를 고득점 맞아버리거든요. 자기는 쉽게 놔도 그 정도 점수가 60분 때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놔면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는 다 맞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 피보는 것이 저죠. 그래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공부가 좀 영어가 좀 어려운 친구들 오히려 영어가 더 어렵게 놔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통 영어를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보통 70년대까지는 사실 열심히 노래해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년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80년대까지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을 국하고 국사에서 고득점을 맞고 거기서 영어의 부족한 70년대의 점수를 조금 보충해가지고 영어를 80년대까지 꼭 올려놓고 이렇게 전체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합격 것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70년대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국어와 국사는 고득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는 만점을 목표로 해서 0만 원씩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이 정도 점수 이상은 되어줘야 영어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하튼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부족하죠. 그 부족한 것을 여기에 보충을 시켜야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험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두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세 문제를 다 틀려버렸어요. 말씀드렸죠. 기분 좋게 떨어진다고 해요. 100점 만점에서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의미 없는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떨어진 점수니까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더 맞추는 정도의 어떤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 컷을 넘길 수 있으니까요.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문제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또 한자 특강을 통해서도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특강 시작할 때도 얘기하죠. 이거 합격을 이거 점수를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수업은 아니다. 이거 열심히 판다고 해서 점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은 아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강좌 중에 수업 중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제일 빨리 끌어올 수 있는 수업은 문화할 만한 수업이 없다. 이것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어쩌면 좀 소모적인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점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소모적인 일을 해야 되겠노. 합격을 위해서는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합격을 위한 수업이다. 그래서 일단 들어두고 이 책의 내용을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하면 애를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자 특강을 시작을 해요. 보통. 됐죠. 하여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공부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 좀 하면 이 정도는 다 마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에서 당락을 결정 지는 것이죠. 공부 좀 했던 친구들. 좀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는 다 같이 남은 것이 지문이죠. 그런데 지문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문학 지문도 있고 비문학 지문도 있는데 만약에 공부 시작 단계부터 이 내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굉장히 산만해져요. 끝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나중에 남겨주십시오. 합격선에 서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쯤 되면 여기서 스텔스를 억수만 해봤습니다. 참 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틀려서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까 말 다는 문제 13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도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 다툼이 가는 소식. 어쩌면 뭐 원만의 일 되길 바랍니다. 또 사건이 터지고 길가가 틀나기 잊은 소식. 현재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 틀린 친구가 있다나니까요. 90쯤 맞았는데 그 친구가 이걸 틀렸더라니까요. 순서 배열 문제하고요. 그럼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 시험을 잘 봤으면 못 봤습니까. 못 본 것이죠. 됐죠. 아무것도 안 해도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틀리면 내가 이해가 돼. 이거 틀리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거 틀려서 스트레스 억수로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반쯤 되면요. 그런데 그때 고민하기로 하고요. 공부 초기 단계에서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초기 단계는 이것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것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지문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제풀을 통해서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풀을 연습을 하면서 보충해 나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시험은 좀 매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쉬웠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맞아 있어야 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항상 아쉬움을 남기죠. 이건 1회승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남으면 그 시험은 다시 돌을 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그 길가는 하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남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보통은 국가직 몸풀고 지방직을 올인하는데 올인하는 지방직부터 먼저 풀고요. 국가직이 남았지만 그래도 막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방직이 다 됐으면 좋겠거든. 국가직보다는. 그런데 국가직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니까 남아있으니까요. 해보십시오.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4년까지요. 참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독기를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국민 국가직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직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슬특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문제풀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슬특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